1. 불의 틀치막기 불의 틀치막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자가 보지지 말고 혹시 아프리카TV 부르십니까? 아 보지는 않습니까? 아 철국 부르십니까? 철국 아 싫어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드립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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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즈 사살 사살 좀 때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빠 진짜 사살 저 때리고 도망가 보지 말아요 못 때리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손이 좀 매워요 사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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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야 시비를 많이 당하실 것 같은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때렸습니까 아 지금 부렷 야 자 자 걸어 걸어 아 아 아 오늘 하나만큼 저한테 풀고 가십쇼! 뿌림! 자 때리십쇼!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겼어요! 뿌리고 한번 나는 어디갔어? 왜 여자라고 그러세요?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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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쌍 광대 알지? 응 웃어도 웃지 못해 울어도 울지를 못해 광대! 사람을 웃기는 광대 이게 광대다 내 인생이 바로 광대다 됐다! 에너지 충전됐다 가자 자 자 여러분도 추천 마치 이거 자켓 좀 해주십쇼! 오빠 결혼 잘하세요? 예? 오빠 여기 봐봐요 예 너 우리는 왜 안 찍어주는거야? 지금 실시간 3만명이 보고 있어요 아 때리십쇼! 제가 프로 방송인입니다 욕먹으면 어때요? 아 욕먹으면 제가 먹습니다 오빠가 세게 저 때려요? 네 오빠 죄송해요! 제가 지금 싸덩이 맞게 미쳤는데 한 대만 좀 때려주십쇼! 혹시 씨름하셨습니까? 아니요! 씨름 아닙니까? 아니요! 이쪽으로 좀 잠시! 신고하지 마세요! 신고하지 마세요! 신고하지 마세요! 수고하십쇼! 위에서 멜로디 저기요! we ju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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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